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너무 보고 싶었고 너무 반갑고 그리고 늘 기다려주시고 응원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두 달 전 채널 중단 선언 영상을 올릴 때만 해도 되게 외롭고 유튜브라는 그 넓고 큰 세상에서 진짜 혼자인 것 같았고 모두 저만 비난하고 제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사람들만 있다고 느껴졌었어요 그리고 내가 하지 않은 일들을 마치 내가 밥 먹듯이 해왔던 것처럼 매도당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가치관에 대한 회의감도 들었었어요 그래서 먹방을 그만두겠다고 영상을 올렸었는데 그 영상 이후로 진짜 거리에서 만나는 분들마다 주유소에서 기름 넣고 있는데 뒤에서 주유하던 다른 손님이 갑자기 오셔서 힘내시라고 이렇게 위로도 해주시고 웨딩 촬영 일하러 갔을 때에도 결혼식장 직원분들이 알아보시고 안 그만두시면 안되냐고 이렇게 응원도 해주시고 인스타 DM으로도 그날 이후 지금까지도 마음 추스리시고 꼭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려요 라는 내용의 응원 메시지를 보내주시고 주변 크리에이터 분들도 정말 많이 연락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 나 정말 힘들고 외롭고 혼자인 것 같았는데 진작에 이렇게 티 좀 내주시지 제가 생각하고 체감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께 사랑을 받고 있었다는 것을 매일매일 느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의 응원 덕분에 용기를 얻어 채널을 다시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홍사운드 채널에서는 여러분들이 계속 요청해주셨던 먹방부터 시작해서 좀 더 다양하게 제가 그동안 해보고 싶었던 것들과 여러분들이 원하는 새로운 것들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채널을 운영하면서 저도 즐겁고 여러분들도 즐거울 수 있는 것들을 해보려 하고 있어요 우선 먹방의 경우에는 그때 말씀드렸던 대로 더 이상 안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제 채널의 중심 컨텐츠였던 리얼 사운드 먹방을 아예 안 하겠다는 의지로 방음부스도 무료 나눔을 했던 건데요 구독자분이 보내주신 인스타 DM들을 보면서 예전처럼 메인 컨텐츠는 아니어도 꾸준히 하긴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제 먹방 영상을 보면서 20kg 넘게 체중 감량에 성공하신 분들도 계셨고 제 운동 후 먹방 영상을 보면서 운동을 시작해서 건강을 되찾은 분들도 계셨는데 한 구독자분은 식이장애를 갖고 계셔서 지금 30살인데 27kg이셨대요 그런데 저랑 여은이가 먹는 영상들을 보면서 조금씩 먹기 시작하셨고 1년이 지난 지금은 먹토도 안 하고 운동으로 체중 조절도 하면서 맛있게 먹고 지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36kg이 되셨는데 병원을 10년 넘게 다녀도 안 고쳐졌던 게 제 먹방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좋아지셨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만두니까 마음이 너무 아파서 입맛이 다시 뚝 떨어지셨다고 죄송합니다 저는 사실 저의 먹방이 즐거움만 전달하는 컨텐츠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의 먹방 영상이 단순히 즐거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 나가는 데 도움이 되었다 라는 이야기를 들으니 너무 감사하고 책임감이 더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먹방은 꾸준히 해야겠습니다 이제 방음부스가 없어서 예전처럼 리얼 사운드 먹방은 못하겠지만 오히려 이런 상황을 잘 활용해서 더 좋은 먹방 컨텐츠를 만들어가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화이팅! 세웅지 뭐 그리고 이제 제가 즐거운 컨텐츠 저의 사심채우기 컨텐츠를 해볼까 합니다 그동안 방음부스에서만 촬영을 했었는데 심지어 충북 청주 지방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유튜버분들과 콜라보를 쉽게 기획하지 못했었어요 사실 만나보고 싶은 유튜버분들이 많거든요 이제 만나러 갑니다 사실 벌써 두 분 만나기로 했어요 고기 전문 유튜버 육식맨님께 고든 램지 통삼겹을 얻어먹기로 했습니다 생각만 해도 너무 기대됩니다 그리고 입 짧은 햇님님께 이래도 되나 싶은 요리를 얻어먹기로 했어요 대박이죠 그 유명 유튜버분들이 그 맛을 잘 아는 유튜버분들이 직접 해주시는 요리를 맛보다니 와 진짜 어떤 느낌일지 상상만 해도 너무 기대되고 벌써 막 행복함이 막 밀려오는 것 같아요 이외에도 제가 평소에 해보고 싶었는데 못해본 취미나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콜라보 요청해서 막 배우고 경험해보려고 합니다 재밌겠죠 아 그리고 여러분들의 추천도 받아요 제가 해봤으면 하는 취미나 만나서 함께 콜라보 했으면 하는 유튜버가 있다면 댓글로 추천해주세요 곧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아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저도 앞으로 여러분들 좋아하는 거 팁 많이 낼 테니까 여러분들도 저 좋아하시는 거 팁 많이 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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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